리도회 안녕하세요, 저는 리도회 진단님은 반가우신 예! 굉장히 귀여운 소리 제가 이렇게 농구장은 처음 와봤는데 정말 농구장이 너무 커서 너무 긴장됐는데 그래도 오늘 열심히 응원해서 저희가 오늘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리도회에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선수와 브로그아버크 한국과 일본의 그룹들은 일본과 미국의 과정이죠 대화와 트라이번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怎么样 그래서 오늘의 선수와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은 과거에 대해 같이 노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긴장했지만 자신이 제 만회가 mothers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Jiso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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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